마침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인사들과 조율해 불쾌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이민법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합법적 지위가 없는 미국 내 불법 체유자들에게 8년에 걸쳐 시민권을 제공하는 대대적인 이민개혁안이 포함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주도로 발표된 이 세 법안은 농업종사자들과 임시보호 신분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어린 시절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년들인 일명 다카 프로그램 해당자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불쾌자들의 경우 신원 조회를 통과하고 세금을 내며 다른 기본 요건을 5년 동안 이행할 경우 일시적으로 합법적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3년 뒤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약 20만명으로 추산되는 한인들을 포함해 1,100만 불쾌자들에게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의 기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중앙아메리칸의 마약단속반을 확대하고 최근 몇 년간 국경 경비를 압박해온 이민자 캐러반 등 미국 내 이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4년 동안 40억 달러가 투입돼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부패를 해결하는 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이주민들이나 망명자들을 외계인을 뜻하는 영어 단어 에일리언 또는 불법 에일리언이라고 지칭한 것을 중단하라고 국토안보부와 그리고 산하 이민당국 등 집행기관에 지시했습니다.